이번에는 혹시 노엘이라는 가수 아세요? 알죠 알죠 아버지가 정치하시고 응 맞아 맞아 아버지 망하게 하는 놈 노엘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 근데 아직도 멀었을 것 같아 걔는 근데 아버지가 냅둬야 되는지 도와준다고 지금 많이 막아줬거든 아버지가 죽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새끼도 사는 건데 지금 아버지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먹치라는 거지 더 도와주면 이제 더 아버지는 이제 더 타락이 되는 거고 지금도 진짜 너무 바닥을 쳤거든 아버지가 그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앞길을 막는다? 어 자꾸 여기는 자꾸 단제도 보이고 상찰도 보이고 근데 여기서 자꾸 움직여주면 얘는 몰라 이슈와도 됐다가도 지 인생을 지가 망치는 것 같아 뛰어놓고 움직여주면 뭐해 금방 타락되는데 저렇게 그래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마음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 잘못하면 이제 아버지 앞길을 막는다? 망치 알겠습니다 흥믿 셈이